마지막 소식은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.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. 미국에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해변에서 열린 결혼식. 신랑과 신부는 손을 맞잡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신부는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. 행복한 미래만 있을 것 같았던 이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직후 비극이 닥쳤는데요. 결혼식을 마치고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부부를 향해 음주 차량이 돌진한 것입니다. 이 충돌로 부부가 탄 카트는 90m가 넘게 날아갔고 신부 사만다 밀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였습니다. 신랑 역시 뇌손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.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25살 남성으로 당시 강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. 가족들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. 어떻게 가장 좋은 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.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더 많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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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